우리 고동만 선수 내일 데뷔시킵시다. 뭐요? 제가 힘써 볼 수 있는 마지막 경기입니다. 안 합니다. 저 믿고 가져가시죠. 안 된다고 했다. 아 왜요? 동네 고딩도 그냥 막 나오던데 아니 코치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! 고동만이! 네가 왜 헛바람이 들어서 날뛰는지 내가 그 원형을 알지. 아저씨가 꼬셨다! 내가 안 꼬셨어.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. 내가 여기서 쓰는 돈 안 낸 저런 애들 무릎 꿇릴 권리 다 들어있는 거 아냐? 얘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. 야! 그깟 황송한 월급 몇 푼 주면 애한테 이런 거 막 시켜도 돼요?